Q.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특별히 말씀 드릴 건 없고요. 하여튼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너무 늘 죄송하죠. 이런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. Q.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특별히 말할 수는 없고요. 겸허히 닿아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검찰 부영에 대해서 한 3배 정도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. 향후 활동 가습기 없이 바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여보세요? 네? 아 이쪽에? 네, 방금 자리를 들어야죠. 향후 활동 어떻게 되세요? 향후 활동 어떻게 되실까요?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. 네, 그럼 뭐. 향후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향후 활동 어떻게 되실까요?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.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.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.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. 먼저 시작! 한 72만원입니다. 자막 제공자 박진영 백성암 이미 nossa